제로 사냥터 추천 탑2 방법은 여기서 날려주고 여기서 이걸 써줍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하고 터트리고 다시 여기서 설치를 다시 해주고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거리가 중간쯤에서 날라갔더라구요 다시 터트려주고 아 대강 이런 느낌 아이코 잘못해 아 대강 이런 느낌이죠 끝까지 되죠 오케이 중간 옆에서 여기 그럼 대강 이렇게 되는거지 얼마나 먹나 아 조금 먹긴한다 랩샤가 나서 보더라 다음 사냥터는 여기죠 여기가 좋은것 같습니다 버닝이 좀 되가지고 버닝이 좀 되가지고 버닝이 좀 되가지고 근데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왔다갔다 해오야돼 왔다갔다 해오야돼 아 잘하는 방법이 있었나 까먹었네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걸 이걸 잘 써야지 3단콤 아 그렇죠 아 이런 느낌 아주 좋아 이 세대를 잘 줘야지 이 세대를 잘 줘야지 아 아 빡세군 빡세 어 근데 나름 경험치 쏠쏠하다 아 나 왜이렇게 낮은가 했더니 재물비를 안먹고 있었구나 아 그러네 아 저는 여기서 210을 찍었죠 오케이 대강 이런 느낌 오케이 요정도면 충분하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ㅎㅎㅎㅎ